오늘의 마지막 뵈번 여행 지금 새벽 6시 반인데 드론 영상 찍으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이 숙소가 이렇게 낡은데 숙박 인원이 총 4명 여기 있는 반복판은 끝입니다 이거 뭐하는거죠? 퍼즐을 이렇게 하네 아 졸라 추워 퍼뜨릴 수 있을때 잘 어울려요 inch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멋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저거 뭐야 저 새들이 뭐야 여기 새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와 저거 봐 아치. 와 여기 괜찮다. 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네. 와 모닝. 모닝. 와 저거 봐. 저거 봐. 와 저거 봐. 오 불가사리. 와 이거 문이 봐. 불고기. 오 얘는 혹시 좀 심해에 사는 애들인가? 정말 청초하다. 간 저거 봐. 간 저 칸이 아주 그냥. 좋다 좋아. 와 저거 봐. 와 저거 가야지 가야지. 가야지 가야지. 가야지 가야지. 우와. 와. 와 저거 태양의 후에 그런 것 같은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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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цы. Punkte 감자. 이 privately로 cheap. 싸움. 와. 와. いた. 제 ран故의 빛이 시oke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포인트는 런던 브리지 포인트. 와 뭐야. 와 여기 뭐야. 와 뭐야. 와 여기도 개 이쁘네. 원래 저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1990년대에 무너지면서 브리지 형태가 무너졌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아치 형태만 남아있어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런던 브리지로 부리고 있습니다. 이제 가볼까? 헬기타로. 주차장에서 조금 더 들어와서 저쪽 건물 어딘가에서 예약을 한갑니다. 저희는 165불짜리 결제고요. 16분 12사도랑 런던 브리지까지 가는 루트. 여기 저 국뽕. 일단은 고프로듬이 많고 있어요. 그들은 고프로듬이 많 bit. 딱 고프로듬이 많아요. 고프로듬이 많아요. 고프로듬이 많아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. 여기 있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, 앞서는 앞서는 앞서는, 그 장면이 있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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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매번 올 때마다 좋다 놀랍다. 12사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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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요정 나 있습니다. 날씨 요정 나. 날씨 요정 나. 나. 날씨 요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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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날씨 도착할 수도 있어요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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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보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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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제 매번은 떠납니다 안녕 이제 다시 시드니로 골골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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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